지금 보시면 얘는 순간 가을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초의 예열이면 충분하고요 앞쪽에 스팀 나오는 건 당연히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강약을 조절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강약 이렇게 조절해 보실 수 있겠고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계속 붙잡고 있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물통이 250ml예요 그래서 25분 동안 연속 분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청소해 보실 수 있는데 순간 가을 방식으로 스팀이 나오는데요 저 깊숙한 곳까지 쭉쭉 나옵니다 쭉쭉쭉 그런데 이것이 바로 99.9% 살기온 테스트 완료 개운하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집안을 삶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약간 좀 차갑고 찌든 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번 싹 지나가고 지나가만 주시면 이런 찌든 때들을 싹싹싹 잡아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청소가 가능한 거고요 이어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현관에 여러 찌든 때들 우리가 신발 싣고 나갔다 오면 여러 가지 찌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 번만 싹 지나가도 개운해 개운해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개운해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깔끔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딱 이렇게 99.9% 살기온 테스트 완료 이렇게 카펫이라든지 이런데도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앞쪽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모서리라든지 카펫이라든지 이런데도 한 번씩 물론 청소 한 번 하시고 나서 스티머 한 번 쐬주시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살균 청소 온 집안을 삶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